MBC 드라마 트라이앵글에 출연 중인 배우 이윤미와 백진희의 사진이 화제입니다. 이윤미는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진희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귀여운 진희랑 석천오빠랑 트라이앵글 많이 사랑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제재했는데요. 공개된 사진은 이윤미와 백진희, 홍석천이 똑같은 키를 자랑하며 신분을 과시한 듯 하지만 또 다른 사진에는 백진희가 다른 두 사람과의 키를 맞추기 위해 나무 상자를 딛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 큰 웃음을 남겼습니다.